선조 실어치 15권 선조 29년 5월 2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역 24년 밤 1경에 태외백성과 형혹성이 서로 가까이 썼다. 선조 실어치 15권 선조 29년 5월 20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고 논의 아래기를 태학생들이 장차 문별을 증수하려고 외방의 유생에게서 쌀과 배 따위의 물건을 거두어 모았으니 그 일이 가상하고 그 뜻이 애절한데 이제 호주에서 식량을 조치한 사목을 가져다 보니 유생이 모은 물건이 보조시 장미 가운데 아울러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사세가 흑박함으로 식량을 장만하는 방책은 무엇이든 다 해야 하나. 어찌 유생에게 의논하지 않고 마치 공가의 물건처럼 지레 스스로 가져다 쓸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매우 잘못한 일이니 당상과 생, 낭정을 모두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중국 군사가 나와도 식량을 조치할 수 없으니 나라의 존망과 백성의 생사가 여기에 메워 있다. 유생도 우리나라 사람이니 먼저 스스로 창의하여 쌀을 바쳐 나라의 급한 일을 도와야 할 것이다. 국가가 편안하면 문별을 증수하는데 어찌 쌀이 없는 것을 걱정하겠는가. 이제 구글야의 해관에게 죄주기를 청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러 75권 선조 29년 5월 20일 평술 세번째 기사 창천군 한준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기사의 삼가 아래입니다. 신은 본 뒤 용렬하고 비루한 자질로 외람되게 중대한 명을 받았는데 북경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병이 생겨 날마다 더욱 깊어졌습니다. 부족하여 길을 떠나서 겨우겨우 나아가 의주에 돌아와서 낫지 않기에 스스로 반드시 죽을 줄 알았는데 자비로우신 성상께서 특별히 의관을 보내어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천지 부모가 다시 살린 은혜이니 신은 참으로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이 지난해 7월에 옥화간에 이르러 학질이 거듭나서 증세가 매우 위태로웠는데 통사 이 언화 임하수 등이 신의 병이 위중한 것을 보고 그들의 동료에게 말하기를 사신이 여기에서 죽으면 황조에서 의뢰 호우상하는 규례가 있겠으나 중도에서라면 난 잔일이 많을 것이다 하면서 시를 끌고 짐짓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신이 이 언화를 불러 길을 떠나려 하나 병이 위중하의 말을 탈 수 없으므로 상으로 내려주신 은양으로 와교를 사게 하였더니 그는 신이 죽는 것을 아침이 아니면 저녁으로써 이제 교우자를 사더라도 은양을 낭비할 뿐이고 끝내 쓸모없게 될 것이란 생각에서 통주에 많이 있다고 핑계되었고 통주에 왔으나 또 이곳에서도 귀하다 하고는 널빤지로 매어왔습니다. 사내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와교와 노보쇠를 사서 간신히 남았으나 그 뒤에 노세 임자가 노세를 끌고 달아났습니다. 노세 임자가 달아났으면 상통사는 다시 다른 노세를 장만하는 것이 상례인데 둘이 오만하게 말하기를 나는 한가의 종이 아닌데 힘을 다해 조치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고는 우차에 실었습니다. 이에 거꾸로 지고 넘어지곤 하여 학열과 노열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손발이 죄다 붓고 천식 증세가 겹쳐 한 알의 밥도 먹지 못하고 이따가 물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일행의 모든 사람이 병이 위중한 것을 보고 다들 끝났다 하면서 병 중에 음식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지으라고 하면 이러한 병사로 이것을 먹는다고 살겠는가 하고 머물러 조리하려 하면 몰래 반성과 마패자에게 부탁하여 신이 있는 방에 창문을 마구 때려부수고 병구려하는 사람도 때려 내쫓아 떠나가도록 하여 조금도 머무르지 못하게 하였는데 위아래가 다 그리하여 교차라고 단속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숨은 붙어있었으나 정신은 이미 이루어 혼미하고 지쳐서 어디가 광령이고 어디가 요동인지 몰랐습니다. 이문학관 이붕상까지도 설관들과 뜻이 맞아 한몸이 되어 음흉을 부렸는데 이들이 한 짓은 거의 다 이붕상이 시킨 것입니다. 훈련원 봉사 윤검은 서울 출신 군관으로서 신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의지에 와서는 타던 역마를 보조시 빼앗아 갔으니 그가 법을 없이 내기고 능믈한 것이 이보다 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신이 우리 땅에 살아 돌아왔어도 이러한데 더구나 남의 땅에서 병이 위중한 때이겠습니까? 대개 이 사람들은 다 신이 변변치 못한 탓이었는데 우러러 천천을 번거롭게 하니 지극히 황공합니다. 이는 날 일을 겪은 대로 인심이 나빠진 것으로써 신이 한 번 죽는 것은 본 뒤 말할 것도 없으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참으로 한심합니다. 뒷날 북경에 가는 신하가 혹 병이 나면 살아 돌아올 리가 마모합니다. 또 신의 봉사가 변변치 못하여 정성이 위로 통하지 않아서 주청한 일이 성취되지 못하였으므로 죄는 이미 벗어날 수 없는데 강을 건너온 뒤로도 중도에서 우울에 지체하여 일찍 올라오지 못하였고 서울에 들어온 날에도 사가에 머물러 곧 복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의 죄가 더욱 크니 상상께서 먼저 신의 죄를 다스려서 조종의 기강을 숙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신이 북경에 있을 때 상통사 이연화가 신의 병이 위중한 틈을 타서 제 마음대로 출입하고 황상을 범하는 말까지 하여 중조에서 고시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그 그레이 뜻과 사정은 신이 지금 병들고 혼미하여 잘 알지 못하나 관계되는 바가 중대함으로 아울러 아랩니라 하였는데 정교하기라 대제하지 말라 통사들은 차차 살펴서 다스리겠다 다만 계사 가운데 황상을 범하는 말까지 하였다는 것은 어떤 일이며 고시까지 하였다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하였다 회개하기라 평상시에 써서 대시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고시라 합니다 소신의 병이 위중할 당시 상통사가 멋대로 출입하였는데 마침 쓴례가 있었으나 신이 앓고 있어 참여하지 못하였을 때에 상통사가 말하기를 황제가 한 해에 한 번도 시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쓴례하여 무엇 하겠느냐 한 것을 중국 사람이 듣고 고시하기를 조선의 대통사가 중국의 일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출입하며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주의를 다스리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병중이라 그 문자를 기억하지 못하나 대게 이르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정교하고 이어서 홍세영 동부승지에게 정교하기를 서장관으로 일행의 모든 일을 규찰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는가 이 언화의 일은 지극히 놀라운데 또한 어찌하여 아래지 않았는가 이 언화는 조옥이 축하고 이 봉상은 이하 세 사람은 이 사연에 따라 해조가 추구하라 하였다 선조실러 75권 선조 29년 5월 20일 병술 네번째 기사 상이 분부하였다 이곳에서 세이자의 책봉을 청하는 사신이 들어갔는데 진유격이 진운홍이다 북경에서 새로 나왔으니 그 일이 상취되었는지 상취되지 않았는지를 가정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살펴 물어서 아래라 선조실러 75권 선조 29년 5월 20일 병술 다섯번째 기사 잡판사 우참찬 이항복이 서장을 올렸다 군관 정충신이 부산의 외형에서 돌아와 고확일할 정사 일행의 원역 중 위 내에 있는 자라 여전히 포위하여 지키고 부사가 있는 곳의 바깥도 여전히 포위하여 지키고 철수하지 않았다 적의 정상을 잘 살펴보면 겉으로는 부사가 어질다고 늘 말하기는 하나 속으로는 실로 의심하여 엿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돌아올 때 김에 죽도 등에 들르니 농사짓던 것을 이미 다 멈추었고 사람마다 다 돌아갈 뜻을 가졌습니다 안골포에 이르니 외자들이 더들기를 단호 나라의 소서 행장 등이 잔철을 베푼다는 핑계로 전령도에 자리를 마련하고 부사를 간청하여 맞이해서 배에 오르게 하고서는 그대로 노를 재촉하여 바다를 건너 강제로 대마도로 갈 생각이었으나 부사가 가지 않아서 그 계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선조시로 75권 선조 29년 5월 21일 병술 여섯 번째 개사 승문원이 아래기라 그늘 본원에는 중대한 문서가 날마다 쌓이는데 글을 짓는 사람은 한두 원뿐이므로 힘이 미치지 못하여 긴급한 일이 걸핏하면 노추어지는 것을 신들이 늘 우려하나 조치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경기감사 유근은 문장의 능하나 요즘은 외이민 때문에 승문은 제조를 겸하지 못하므로 문서를 윤색하지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경기감사는 외이민이라 하더라도 본직은 지 중추부사이고 서울에 있는 날이 많으므로 곧 경관인이 유근에게 본원의 제조를 겸대하도록 자하하여 문서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린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시로 75권 선조 29년 5월 21일 정해 첫 번째 개사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시로 75권 선조 29년 5월 21일 정해 두 번째 개사 사고나니 아래기라 신들이 어제 호주를 추구하기를 청하였는데 유노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미안한 돈두를 내리셨으니 신들은 의욕스럽습니다 식량이 참으로 급하고 유생 역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 국가가 공박하여 유생들을 시켜 창의하여 쌀을 바치게 한다면 이는 옳은 일입니다 혹 유생이 공동으로 사당을 지을 물건이라 아여 스스로 바치기 어려워한다면 해조가 연유를 가져와서 아래여 요쥔 뒤에 써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 않고 허릿하게 장미 가운데서 아울러 적어서 마치 공과에서 의뢰했을 것인 듯이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그럴 수 없는데 더구나 문묘를 중소하는 것이 어떠한 일이기에 감히 이렇게 합니까 그 잘못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이것이 신들이 죄주기를 청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 집론도 말감에서 나왔는데 어찌 사비 공룡을 그 사이에서 구별하여 운운할 것이 있겠습니까 호주의 당상과 생랑청을 모두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로 75권 선조 29년 5월 21일 청해 세 번째 기사 좌이정 김응남이 아래였다 신과 김명원이 진유격을 보러 가서 말하기를 구강은 기우가 편찮아서 지금 침을 맞는 증임으로 적게 나는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지극히 미안하게 여겨 우리를 시켜 무난하게 하였다 다하고 이어 묻기를 노야의 이번 행차는 무슨 일 때문에 온 것인가 하니 답하기를 석상서가 외의 동태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정확한 소식을 모름으로 이를 시켜 본국의 배신을 데리고 적의 진영에 들어가 떠나고 머무르는 정상을 정탐하고 외들이 주에다 바다를 걷는 것을 보고 난 다음 배신이 연휴를 갖춰 천문으로 알리기를 기다려 곧 돌아오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노야가 북경에 있을 때 조정의 논의가 어떠하였으며 석노야의 의사는 또한 어떠하였는가 하니 말하기를 내가 북경에 있을 때는 송군문이 신무룡사용 등의 관백이 20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나온다는 심보를 보고 조정에서 상본하였으므로 조정이 이 때문에 20여만의 군사를 징발하여 외노로 징발하려 하고 석상서도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토벌하겠다고 청하였으나 황상이 석상서는 주병하는 중신임으로 나갈 수 없으니 따로 총병을 자출하여 보내라 하였는데 마침 양부사의 계첩이 북경에서 와서 외의 동태에 아직 변동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멈추었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부부사가 승직된다 하던데 그러한가 하니 답하기를 내가 북경에 있을 때는 듣지 못했는데 오는 도중에 또 그렇게 알리는 사람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상사가 이미 나아갔으니 다른 사신이 나올 것인가 하니 답하기를 처음에는 과관을 자출하여 보내려 하였는데 다시 들으니 길이 매우 멀어서 오래 걸릴 형편이므로 무관이 자출되어 나올 듯하다고 하였다 하였고 또 묻기를 노야가 외의 영에 들어가고 나면 그대로 부사가 되지 않겠는가 하니 웃으며 답하기를 나중에 일어날 수 없으나 아마도 오래지 않아 천조에서 알려올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임해후가 천하의 병마를 주관하여 도원수의 직임을 맡았었는데 아들이 상사라서 달아나 나왔기 때문에 파직하여 인신을 거두었다 그러나 상사는 전국공의 사위임으로 권세가 막중하여 끝내 대단한 죄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임해후의 속관임으로 상세히 안다 대개 상사는 그대 나라 때문에 나왔다가 마침내 이렇게 되었으니 중죄를 받는다면 그대 나라도 상본하여 구제하는 것이 또한 옳을 것이다 하고 또 장춘열이 죄를 입은 일에 대하여 그 애매함을 극진히 말하였는데 심지어는 이 사람이 죄를 얻은 것은 오로지 유 대무가 국민들에서 나왔으니 매우 마음이 아프다 반드시 국왕에게 하려 그 죄를 용서하여 북경으로 돌아가게 하라 내가 갈 때 데려 가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신들이 말하기를 외적이 물러가더라도 반복을 헤아릴 수 없으니 다시 범할 염려가 있을 듯하다 중국에서 이미 병마를 징발하여 압록강 건너편에 주차시켜서 뜻밖의 일이 대비하였으니 식량도 넉넉히 징발하여 궁핍을 구제해야 한다 하니 답하기를 요정도 재력이 바닥난 데다가 쓰레 나서도 전혀 없어 알기 어렵고 산동의 곡식을 나르려면 배가 부족하고 수족도 많아 또한 날아오기 어렵다 또 이 적은 철사에 가지 않을 리가 만모하여 4, 5년 안에는 다시 짐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국왕이 편찮음으로 지금은 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돌아갈 때는 태평연을 받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선조시로 75군 선조 29년 5월 21일 정의 네번째 기사 상사가 광령에 머무르려 하였으나 조정에서는 구문하라는 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 경사에 이르렀다 첫 반사 김수가 장계하였다 선조시로 75군 선조 29년 5월 21일 정의 네번째 기사 로동의 자문이 왔다 명조에서 정사가 밤에 몰래 달아나고 16여 개 구류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병마를 징발하여 조선과 협력하여 방수할 것이라고 하였다 선조시로 75군 선조 29년 5월 21일 정의 여섯번째 기사 김시헌을 홍문관 전환으로 윤경립을 시강은 필선으로 정경세를 이조정랑으로 김순명을 시강은 문학으로 이형욱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이경전을 예조좌랑으로 김탱룡을 시강은 겸 문학으로 방문서를 시강은 겸 사서로 조진을 용광혈령으로 삼았다 선조시로 75군 선조 29년 5월 22일 무장 첫 번째 기사 세자빈의 산실을 배설하다 선조시로 75군 선조 29년 5월 22일 무장 두 번째 기사 상의정원에 분부하였다 모든 개화한 문서를 낱낱이 지부하고 살펴서 제때 회개하지 않았으면 추구를 청하여 지체하여 두거나 하리에게 맡기지 말게 하라 또 전일 개화한 상의는 다 회개하였는지 살펴서 아래라 선조시로 75군 선조 29년 5월 22일 무장 세 번째 기사 요동도사의 자문을 가져간 권원인 성균관 학유 유여해가 요동에서 돌아와 서게 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신이 지난 4월 25일 암닷강을 건너 이달 1일에 도사 아문에 가서 가져간 자문을 바쳤더니 도사가 보고 나서 곧 해장 리에게 주었습니다 신은 포증이 들어주지 않을까 염려하여 소청하는 것을 정문하고 싶었으므로 한 끈을 또 써서 본사에게 먼저 바치고 또 이 언화를 시켜 구두로 엽죽기를 여희원이 전해가서 선유하였을 때 6월 안에 다시 선유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는데 이 시기를 오기면 아마 노추가 다시 방자하여 재난이 불원간에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양포우정에게 정소할 것인데 노야에게 여쭙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감히 번거로이 소청한다 하니 도사가 말하기라 호 유격은 군사를 훈련하는 임무만을 받았고 건 이는 그가 맡은 것이 아니라 아닌데 감히 직권을 넘어서 행동하였으므로 상사와 본아가 다 온당하지 못하게 여긴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변신이 여러 번 위급한 상황에 몰려 사세가 급박하였으므로 호 유격이 편의에 따라 차치할 그 위급함을 구제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포정사 암원에 갔더니 포정이 소리를 도두어 말하기라 여희원의 공을 포상하는 일은 호 대수는 군사를 통섭하고 훈련시키는 임무만 받았는데 자신이 외국에 있으면서 중국의 명령도 없이 마음대로 여희원을 보내어 사살의 교통하였다 그대 국왕과 대신이 이런 간사한 정상을 모르고 도리어 공을 포상하기를 바라니 이 일은 결코 행할 수 없다 북변 일대에 지금 달로의 소식이 있으므로 우리 자신을 구해 구제하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남을 돌보겠는가 그대 나라는 병마를 훈련하게 하여도 듣지 않고 양주를 준비하게 하여도 듣지 않아서 스스로 힘쓰지 않았다 중국 군사로 하여금 그대들을 위해 외노를 증발하게 하였는데 다시 그대들을 위하여 건의를 물리쳐야 하는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병조에서 병마를 움직여서 건의를 물리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선유하여서 6월의 약속을 실현시켜 간사함을 부리려는 계책을 막으려는 것뿐이다 하니 포우정이 성리어 말하기를 가령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찌 한낱 여희원의 말을 실현시키겠는가 다시 말하지 말라 하고는 신을 나가게 하여 사기를 더욱 도워두고 조금 더 뜻을 도기지 않았으므로 다시 정수하고 싶기는 하였으나 더욱 노화할까 염려되어 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선조시로 75군 선조 29년 5월 2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시로 75군 선조 29년 5월 2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상인 남별궁에서 동지 왕 이기를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라 어제 배려 오려 하였으나 마침 천질이 있어 침을 맞느라 그러지 못하고 이제야 밴이 참으로 미안하오 하니 왕 동지가 말하기라 나도 구강이 편찮은 줄을 알았으나 찰리의 뜨거운 길에서 도의를 무릅쓰고 와서 뵙지 못하고 가면 서운할 것이므로 감히 청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라 빈관이 황량하고 지대가 형편없으니 미안한 생각을 금할 수 없소이다 하였다 왕 동지가 말하기라 오늘 만나지 않았다면 구강에게 있어서는 중국의 사신을 대우하는 예를 읽는 것이 되고 손 군문이 들어도 섭섭하게 여겼을 것인데 이제 와서 만나보고 이미 예의를 이루었으니 매우 감사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라 날마다 침을 맞느라 이제야 배러 왔으니 참으로 황공하오 하였다 왕 동지가 말하기라 이미 만났으니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나라를 잘 다스린 네가 몸을 보존하고 이름을 보존한 것은 모두가 자애하는 도리였으니 구강은 이를 힘쓰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라 이제 가르침을 받으니 매우 감사하오 하자 왕 동지가 말하기라 귀체를 오래 노동하셨고 나도 갈 길이 바쁘니 고별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다래를 행하기를 장하니 왕 동지가 감히 못한다고 말하고 이어 말하기를 구강은 먼저 원기를 조섭해야 온갖 병이 다 물러갈 것이고 나라를 다스린 이내 이 일에 있어서도 근본을 튼튼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나라의 명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라 거듭 가르쳐 주시니 더욱 감격스럽소이다 하고 이어서 예단을 바치고 말하기라 하찮은 물건으로 하성을 나타내요 하니 왕 동지가 말하기라 헤어질 임시에 받지 않으면 서운하실런지 모르니 종이, 먹, 붓, 부채만을 받겠습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라 그렇다면 종자에게 주십시오 하니 왕 동지가 말하기라 결코 그렇게는 감히 못합니다 어찌 이런 예가 있겠습니까 구강이 내린 것을 어찌 하인에게 주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작별하였는데 상이 말하기라 헤어질 임시에 어찌 서로 업을 할 수 있겠소? 절하게 쏘이다 하니 왕 동지가 말하기라 오늘 얼굴을 베었으니 빈주의 예를 다 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절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는 업하고 헤어졌다 선조시로 75군 선조 29년 5월 24일 경인 세번째 기사 40초에 환궁하였다 나라에 대가가 있을 때에 예의 도우를 넘어서 굳이 행하였다 중국 관원을 공경하는 것일지라도 어찌 경중이 없겠는가? 참으로 이른바 사책에 써도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후사가 무엇을 보겠느냐라는 것이니 이미 도리에 지나쳤다 선조시로 75군 선조 29년 5월 24일 경인 네번째 기사 낮의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시로 75군 선조 29년 5월 24일 경인 다섯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증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군사를 증발할 것을 의논하여 흉적을 경멸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식량의 저축이 전혀 없으므로 대군을 먹이는 일을 백가지로 생각하여도 방도가 없습니다 곡식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모든 조치할 방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이 없어 쓸데없는 인원을 없애어 농료를 줄이는 일 외에도 신하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만분의 일이라도 보태려 하고 시정의 백성들도 곡식 300여 섬을 모아 본사에 와서 소청하여 군자를 돕고자 원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또한 얼마 안되므로 신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섭유격의 천문을 보면 또한 식량의 일을 염려하여 그 간절한 뜻이 노래의 권력가를 지은 것이 아래에 있다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백관과 민간에게 도움을 빌게 하였으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꾀하는 것이 지극합니다 이제 가르침을 받아 힘을 다하여 장만하겠다는 뜻을 부연하여 말을 만들어 회첩을 마련할 것을 승문원으로 시켜 빨리 거행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의 그대로 따랐다 선조시로 75권 선조 29년 5월 2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과는 이 아래길은 서흥부사 심일휴는 부지런하고 재간이 있다는 이름이 있기는 하나 실속은 일컬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전의 영평을 맡았을 때 두 번 승서두였으나 도둑을 잡은 일은 남의 공로를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고 곡식을 저축한 일은 사소하게 남은 것을 거둔 것이어서 수령으로서 늘 하는 일이므로 전후의 논상이 이미 지나친데 이제 현령에서 차설을 뛰어넘어 부사에 제수되었으니 관적이 매우 외람됩니다 물증이 모두 놀라워하니 기정하도록 명하소서 권수가 명을 받고 외방에 있으면 하루도 경계를 넘어갈 수 없으니 하루 동안 진을 떠나면 곧 하루 동안 권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해병사 이광학은 감히 사정으로 외람되게 상소하여 요행한 은혜를 바라서 마침내 제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전혀 없던 일입니다 법을 없인 여기고 방자한 죄가 크니 바직하도록 명하소서 전 고령 참사 김억춘은 절박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미 변장이 되었으므로 되었으면 그 밖의 것을 고려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외람되게 상소하여 마침내 체면도였습니다 이러한 버릇은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바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린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7호 75권 선조 29년 5월 2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음부가 아래기란 삼수군수 기후는 사람 대미 범람하여 전에 수령이 되었을 때 탐으로 자행하였습니다 공교하게 명목을 만들어 백성의 재물을 빼앗은 데다가 술을 즐기는 것이 병이 되어 이제는 다시 인민하는 관원이 될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되 이 고울은 관방이 시극히 기뇨한데 잔패가 심하니 각별히 가려보내셔서 흥득현감 이 종성은 도임한 뒤로 오로지 자기를 살찌우는 것만을 일삼았습니다 이웃고울의 전장을 점유하고는 부근에 사는 재고울 백성을 부려 경작시킴으로써 여러 가지로 패단을 끼쳤고 또 배에 곡식을 실어두고는 비란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범람하고 탐욕이 방자한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셨어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로 75권 선조 29년 5월 25일 신묘 세번째 기사 김천을 이조판사로 홍진을 이조판사로 김수를 호우주판사로 권일을 삼부 지비로 최권을 시강은 보득으로 우준민을 삼부 장령으로 윤수민을 서흥 부사로 삼았다 선조시로 75권 선조 29년 5월 27일 계산 첫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분부하였다 오늘 부방하는 포수들이 철요는 새순 7을 한달에 모아 받기를 바란다고 진서하였다 하는데 이 일은 처음부터 이렇게 진서하여 시행하였으니 이제도 소원에 따라 시행하라고 해조에 말하라 주부 권천수는 조카 김응래가 조사의 전초에 속하여 있는데 데려가서 생사를 같이 하기를 바란다 하는데 그 소원대로 따라주어야 마땅할 듯하다 부장 서팽오 대총 김병생은 군인 김수경이 말미를 받고는 나타나지 않은 일 때문에 주의를 받게 되었으나 이제 부방해야 할 것인데 주의를 받는다면 머리 갈 수 없다 파방하여 돌아온 뒤에 주의를 받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덕근데 김수경은 부방하러 갈 때에 제 부모를 만나려고 사살의 말미를 받아 기안안에 돌아오기로 약속하고 기안을 오겠다 하니 기총과 대총의 죄는 고의가 아닌 듯하다 군령은 엄하지 않아서는 안 되나 그 정상은 또한 용서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소원대로 파방하여 돌아온 뒤에 결제하여도 무방하다 기총과 대총 등이 환도를 받아갔다가 파방한 뒤에 도로 바치기를 바란다 하는데 환도는 주어 보내야 할 듯하다 훈련 도감에 아울러 말하여 빨리 회개하게 하라 우리 미 김득은 가보년 8월에 하만 땅에서 군공에 끼었으나 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름이 도원수의 서장 가운데 들어있다 하니 상세히 살펴서 회개하라 선조시로 75권 선조 29년 5월 27일 개사 두 번째 개사 훈련 도감이 아래기라 김응기에는 이미 좌사의 전초에 속한 속오의 군사이므로 자주 초를 옮길 수 없고 이 초도 8월에 북도에 부강해야 할 것이므로 권천수의 소원은 거행하기 어렵습니다 서팽옥 등은 파방하에 돌아온 뒤에 벌을 결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며 기총과 대총 등의 환도는 위에서 분부하신 대로 주어 보내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선조시로 75권 선조 29년 5월 27일 개사 세 번째 개사 군공청이 아래였다 김득의 군공을 살펴보니 가보년 9월 16일 도원수 권유로의 개에 보내 조전장 김응함 등이 하만 땅의 외적을 분탕할 때 경포수인 산호 김득사리가 탄안에 맞았으나 중상은 아니라 하였는데 사목에 맞지 않음으로 논상할 수 없습니다 선조시로 75권 선조 29년 5월 27일 개사 네 번째 개사 경상도 용해부 대진에서 형상이 자라 같은 큰 고기 하나가 어망에 잡혔다 그 몸집이 크고 넓고 크며 등의 빛이 새카맣고 등 껍데기는 있으나 무늬가 없으며 배의 빛은 조금 검고 금은 점 무늬가 있으며 형상은 거북같고 내 지느러미가 있는데 펑퍼짐하고 발톱이 없어 벽어인 듯 하였으나 확실하지 않았다 형상을 그리고 척수를 적어서 올렸는데 그 그림을 보니 형상은 원귀인데 빛이 검고 전무늬가 있으며 등 껍데기가 있고 내 지느러미가 있으며 머리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는 15척이고 몸 위의 너비는 5척 6촌이고 아래의 너비는 4척 5촌이며 위에 있는 좌우 지느러미의 길이는 각각 5척이고 아래에 있는 좌우 지느러미의 길이는 각각 3척이며 등에는 등골뼈가 7개가 있고 입안에는 이도 없고 혀도 없으며 육아가 쭉 늘어져 있었다 또 백석해진에 날개가 있는 개미가 바닷가에 많이 죽어 있었다 날개가 있고 크기는 파리만 하였는데 백석진에서부터 평해 땅끝까지 사이에 사올이 되는 바닷가 곳곳에 깔려 있었다 관찰사 이용순이 개문하였다 음반 척ave 초크 Hall 아래에 대해 내면